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발목 속에도 어둠이 도사리고 찬바람 속에도 온 길은 숨어 있습니다. 끝없이 흔들리는 마음처럼 남부가지에서 닦아낸 영향한 입생과 지저분한 생금이 조합을 이룹니다. 흔들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.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상담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. 아프고 흔들리고 존재합니다. 내가 그 앞으로 당신의 마음을 갑니다. 나는 너고 너는 우리입니다. 우리는 하나입니다. 우리는 하나입니다.